짠, 짠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나는 규민님 조금 편했어요 저는 누군가를 알아갈 때 눈치를 안 보고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매력이 있어요 부드럽게 저를 되게 귀여워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만약에 엑스가 있었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늦게 와도 괜찮겠다 데이트 상대 데려왔어요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왔다고요? 제가 저는 2층에 있었거든요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인사를 하래가지고 갑자기 이 시간에? 안녕하세요 나의 데이트 상대 빨리 반겨줘야겠다 하고 내려갔죠 근데 둘이 왜 같이 오지? 뭐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힛투 힛힛 힛투 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 다들 이랬는데 나만 즐거웠구나 왜냐면 오자마자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한 잔 남아서 먹고 들어가야지 하고 먹을 타이밍이 못 잡아도 네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서 나연이가 또 젤리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 뒷좌석에 젤리가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석 밑에 떨어져 있고 안전벨트 구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귀엽다는 생각이 들죠 야 누구지? 원빙인가? 나연씨요 나연씨랑 데이트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야 우리 놀자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마음 문자로 티를 내려고 했는데 일단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서툴러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렇지 알았어 역시 그럴 거 같았어 저런 표정 같아 이홍진 응 날카로웠어 이제 알아 이제 알아 느꼈어 이제 못하겠다 아니 저는 이거 뭐야 저도 문자로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혜연님이랑 엄청 친해 보였거든요 근데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감정이 너무 요동쳤어요 네 애장 트윙 랭 누구에요? 들어가도 돼? 응 길동 붙였어? 어? 붙여줘 나 이거 해줘 응 아 나 혼자서 약간 떨려서 못하겠어 진짜? 응 아래에다가 해주고 여기다가 할게 응 믿을게 믿는다? 나 몰라. 오빠 책임이야. 하나 더 사 올게. 거기까지 가서? 진짜? 응. 진짜? 사다 달라면 사다 줄 거야? 응. 사다 줘. 망하면. 오! 괜찮지 않나? 어 괜찮아. 근데 귀엽다. 진짜 귀엽지? 근데 진짜 귀엽다. 나랑 잘 어울리지? 어. 이 케이스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좋아. 오빠 잘했어. 잡았어. 내려갈 거야? 난 씻으려고. 씻을 거야? 언제 올라올 거야? 씻고. 씻고 바로 올라올라고. 좀 이따 봐. 돌아가자 겠네. 응. 나 그냥 앉아있지요. 안녕하세요. 응? 들어가도 돼요? 응. 내일 뭐 해요? 나 내일 뭐 안 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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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나랑 카페 가자. 어디? 그건 비밀이야. 그래. 몇 시? 나 내일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알았지?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오. 내일 2시에 출발. 2시 출발? 2시 출발? 오빠 내일 안 해? 일 뺐어. 너랑 카페 가려고. 우와. 장난이거든. 일 안 해. 왜 이제 백수야? 아니 아니. 내일 일 없어졌어. 좋겠어. 그래 내일 봐요. 안녕. 되게 의미해졌어요. 무슨 일이죠? 태희님 무슨 일이죠? 저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한테 하도 장난을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성으로 안 느껴지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가 같지? 일을 하니까요. 멋있는데? 되게 달라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엄청 멋있었어요. 카페에 저런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으면 여자 손님이 많이 오겠군. 이런 느낌? 맛있겠다. 빨대 드릴게요. 예. 한번 사진 찍어볼까? 코스터. 감성샷. 어디 갔지? 나 이따 가서 자랑할 거야. 마저 볼게. 좀 저어서 드세요. 엄청 부드럽다. 어떻게 이래? 너무 맛있다고 해서 진보한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먹어본 라떼죽이 제일 맛있어. 당나지. 진짜. 저예요. 달라 보이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되는지 물어보세요. 맛있겠다. 국밥 사준 거면 뭐. 나만 믿으라고. 믿고 마시기로 했어. 커피 먹고 취하겠네.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말리지 마. 알겠어. 맛있다. 되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미 기분이 좋았고. 어때? 뭐가? 커피 마시려고 카펫 빌리는 멋진 남자야. 나 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나 반했어. 깜짝 놀랐어. 대화가 심심. 태희 씨가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기 일터에 딱 가서. 그렇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다.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맛있다. 뭔가 들어가서 힘든 건 없었어? 맞지.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힘든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긴 해. 나는. 이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힘든과 좋음의 그 감정이 너무 빨리빨리 변해. 쉬솟다는 기분이야. 오빠도 그래? 나만 그런가? 나는 근데. 응.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긴 했거든. 힘들고. 어, 좀 힘들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운 적 있어? 아. 이러고? 어, 난 진짜 싫어해. 너무 정비했어. 진짜? 그래서 안 울었다고 뻥쳤잖아. 나한테도 말해. 뭘? 힘든 거. 힘든 거? 응.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생각 있어? 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 있잖아. 아, 행복한 기억들은 너무 많지. 난 없어. 진짜? 응. 뭐지, 이 사람? 만들어 주고 싶네. 오빠, 내가 또 행복 바이러스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진짜, 나랑 있을 때 근데 좀 행복하지 않아? 아니야? 둘이, 단둘이 있는 건 오늘이 처음 아니야? 응. 근데 나는, 나의 매력이지.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의 눈을 봐. 빨리! 야! 간판이 되게 예뻐가지고. 내 주변 사람이 불행한 걸 두고 볼 수 없지. 응. 난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느낄 새가 없는 거지. 느끼게 해보고 싶다. 나의 도전 정신을 건드리네. 태희 오빠가 저한테 자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사람이 되게 달라 보였고, 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내가 작아도 든든해. 30cm 차이 나는데 나랑 지켜준다. 30cm 보단 아니야. 손도 커? 나 손 진짜 커. 아, 진짜 겁나 크긴 하다. 진짜 크긴 하다. 아, 다리 진짜 기네. 천천히 걸어 줄게. 나 힘들다고 내 삐질 걸로는. 천천히 걸어 줄게. 어, 나. 부딪혔는데 얘 딱 약간 팔이었네. 괜찮아, 팔? 완전. 그리고 편해, 진짜로. 나 아직 세탁기 한 번도 안 돌려봤어. 대박. 빨래통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 어, 빨래통. 빨래통이 있어. 그게 크지 않잖아. 대박이죠? 대박이다. 대박이야. 좋아? 어. 행복해요. 근데 빨래통 그렇게 안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안 들리거든요. 빨래통 그렇게 안 크잖아. 아니, 황홀에서 안 들려. 어? 황홀에서 안 들려. 그쵸. 대박이다. 어? 이리 와보세요. 저쪽에도 건물 되게 많아요. 응. 너무 좋다. 나 행복해. 데려와줘서 고마워. 네. 안 추워? 날씨도 좋아. 하나도 안 추워. 다행이네. 응.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춥고. 좋은데? 오우. 저건 당사자면은 무조건 떨릴 수밖에 없어. 저거 보고 안 떨리는 거는 저 순간에선 카메라 감독님밖에 없어. 얘네, 얘네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진짜 얘네, 얘네 안 들어가나? 진짜. 맞잖아. 형, 여기서는. 아, 무조건 떨려 저거는. 어쩔 수 없어. 나현씨랑 있으면 어떤 분이든 되게 왕자님 될 거 같아요. 기분이. 나현씨는 여자분들한테도 약간 저런 스타일인 거 같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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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싹싹해 여자들하고 혜윤씨한테도 그러고 맞아 혜윤씨한테도 벚꽃 같다고 했잖아 그런 표현을 정말 아낌없이 잘 하는 사람인거죠 어쨌든 지금 태일씨의 느낌은 정말 흠뻑 빠져있는 것 같아요 뽀짝거리네 귀엽다 아 강아지 보고싶다 오빠 키운다 했나? 안 키우잖아 키워? 근데 진짜 귀여워 진짜? 몇..얼만데? 20kg? 그렇게 커? 응 한 2만에 내 강아지는 6kg 6kg? 응 한 손으로도 들겠다 한 손으로 들지 너가? 내가 한 손으로 오빠 나 이도 나 이도 짱이야 이도 만져봐 근데 진짜 힛! 저런게 귀여워 이렇게 귀엽잖아 힛! 힛이 귀엽잖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귀여운 것 같아 아니면 오빠 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안 하니까 귀엽잖아 뒤로 없잖아 어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귀여운 것 같아 이 정도면 귀엽지 오빠 봐봐 뒤로 이러고 포징하고 왜 이렇게 까지 열심히 하네 귀여워서 귀여워서 왜냐면 또 100% 다 집에 가서 울고불고 또 할 것 같아 뭔지 알지 또 갑자기 감정이 또 소용돌이가 친다더니 어 분명히 또 그럴 것 같아 어 백방 쳐 그리고 또 아침이 밝아오겠지 어 그치 우린 그 아침을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평창동 집 하면서 또 어둠이 제일 무서워 어둠이 아 지금 안 왔으면 좋겠어 평창동 집 밤이 제일 무서워 평창동 집이 너무 웃기다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게 무서워 아 그만 웃겨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행이 찾아온다 맞아 맞아 아 아 얼굴 아파 만져봐 근데 진짜 힛!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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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만져봐 데이트 한 날 중에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 데이트 한 날 중에 표정이 제일 밝더라고 그니까 사회 과학이니까 아니 내가 어쨌든 티였어 소실 스타일이 완전 티였어 아 우와 봐봐 규민 씨잖아 진짜? 봐봐 진짜로요? 그러면 태희 씨를 썼다가 번복을 해서 규민 씨로 간 거네? 아 나 잠깐 뱀뱀 잠깐만 빙이 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야 진짜? 이러면 태희 님이 너무 아 염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티였어 소실이 완전 티였어 기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나날들이 나날들이 많아가지고 기대 안 했죠 아 뭔가 내가 아직 좀 아 나 내가 어렵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까요? 짠할까요? 감사합니다 태희 형 없다 태희 형 없다 태희 형 없다 따라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형 짠 고마워 형 짠 고마워 이영 와이프 마부 마부 됐다 아 어 아니요? 그날이 소원이었어요 저 우리 댄스 그냥 댄스인데 만들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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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그런 거 주세요 아름다운 모눈 왜 쓰인다 아 그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